높은 집값의 금리까지 무섭게 올라 2030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위축된 모양새입니다. 작년에만 해도 시장을 주도했던 세대였는데요. 올해 상반기 주택 매매 거래 양이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주택 매매 시장을 주도했던 2030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이뤄진 서울 아파트 거래량 7,917건 가운데 30대 이하 매수 비중은 38.7%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0대 이하 서울 아파트 거래 비중은 상반기엔 41.4%, 하반기엔 42%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에도 상반기 34.6%에서 2020년 하반기 40%를 웃돌았습니다. 업계에서는 2년 전에는 주거 안정에 대한 불안감에 패닉바잉, 영끌 수요들이 몰렸었는데 현재는 주택 시장이 하향 안정화로 가고 있고 전세를 비롯한 임대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어 과거처럼 무리해서 주택을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수세가 약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아무래도 대출을 활용해서 주택을 매입을 하게 되는데 현재 상황에 주택 금리의 인상 압박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이 주택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위축된 심리를 가져오지 않았나 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 빌라와 단독주택을 포함한 서울의 주택도 30대 이하 매수 비중은 30.2%로 지난해 하반기 32.5%보다 낮아졌습니다. 한편 이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80%까지 높아집니다. 2030 세대가 처음 집을 살 때 은행 대출을 이전보다 넉넉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수준이 이전과 달리 높아진 상황이라 이자 부담을 안고 집을 사려는 수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